안녕하세요? 뭐라고 생각해? 조금 더 옆으로 가면 보일 것 같은데 옆으로 가달라고 해? 여기가 호텔이나 시나비치였어 먹고 시나비치였던가? 이게 그렇게 쟤깔 있는가? 옛날에 텔딩 컸던 것 같은데 지금 후회사 본 게 뭐지? 아 진짜 시나비치였던가? 갈매기 밥 좀 막 이랬는데 오마이갓 요트 하나 있는데 요트 하나 요트? 요트인데 요트? 요트? 좀 비싼 거긴 했는데 요트? 와 진짜 맛있다 우와 바다다 저기 바다 위에다 저렇게 한 거야? 조선소 받는 거야? 어디가 조선소야? 정확하게야 정확하게 저가 조선소고 저기 크레인 있는데 여기 앞에 있는 뭐야? 모래채치? 바다 모래채치? 여기도 바다 막은 것 같아 아 지금 완전 틀리는 저기랑 우리랑 바닷바람이 있는 걸로 바닷바람 100m 좀 높여와 100m 바닷바람이 있는 거 같아 내려가서 수령은 올까? 수령은 올까? 기둥에서 이 높이가 최고 높이 저 작은 배가 좀 크면 쐬고 가 예임선 D형 다리저기 힘 되게 좋은데? 이건 동력이 없고 저건 동력이 있고 이 다리도 되게 길다 목포 대결하니까 이렇게 저것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가 도전사들이 예임선을 끌고 가잖아요 엄청나게 큰 화물선 조금만 하거든요 대결하니까 이 다리도 좀 좀 좀 힘없이 가니까 봐봐 두 분 두 분 둘 두 분 두 분 두 분 두 분 두 분 두 분 바람 소리가 케블카가 그냥 이렇게 엘리베이터 저렇게 올라간다 에이 뭔 소리야 내려가는 거지 가는데 내려가는 거잖아 역사 보니까 그냥